이거 비할 수가 없잖아! 안 돼! 나 떨어져 죽어! 안 돼 죽어 죽어 죽어! 잠깐 잠깐 잠깐! 강아버에게 나가! 택해! 아르미요! 자 오늘은 바로 절대 못 깨는 타워 못 올라가게 방해하기! 방해하기? 그래 나는 신이 되어서 아르미를 못 깨게 방해하는 역할을 가졌지. 아 그럼 내가 뭐 방해 안 받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내가 승리하는 거지? 어 난 여기에 있는 킬 블럭을 똑 떼다가 어! 니가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놓을 거야! 그래? 니가 질잖아! 그래 나는 너가 도둘럼을 막으면 내가 나의 승리야. 아 근데 뭐 저건 뭐 점프에 고수인 아르미한테는 쉽지. 해! 하지만 아르미를 아예 못 가게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될 경우 3초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페널티를 가지겠소. 오 좋다! 좋았어 한번 해볼까? 오케이! 너는 그냥 초반에 다 죽여주겠소. 아르미 간다! 야 지금 아니야 다시 해야돼! 아 뭐야 다시 하는 거였어? 그래! 아이씨.. 나 저만큼이나 갔는데. 자 준비 시작한다. 오케이. 준비 시작! 야 간다. 이렇게 피해주고? 잠깐만 잠깐만. 이렇게 피해주고? 아 맞았다! 뭐야 그냥 무서리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안돼! 발 밑에! 이거 피할 수가 없어! 따가워 따가워! 좋았어 좋았어! 여기 가해로 가야겠어. 가해로 간다고? 아 안돼! 무조건 밟을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넣어주겠어. 안돼 이거 밟을 수 밖에 없대다! 잠깐만 잠깐만. 이거 너무 약해. 가해로 간다. 잠깐만 무기를! 무기를 바꿔야겠어. 오빠 아르미 피 찬다! 피가 차! 야 안돼! 다행이다. 피가 차서. 자! 뭐지? 아 길어졌어! 길고 아플걸?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다? 아 뭐야 이거 잠깐만. 너기가 너무 힘들어요. 우피에다! 안돼! 점프 점프! 야! 점프 점프! 야! 아니 여기는 막을 수 밖에 없잖아! 아 잠시만요! 심판 심판! 왜왜왜? 여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! 바로 옆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! 아 그런가? 그래! 이건 너의 잘못이야! 아 뭐야! 봐봐 봐봐! 막잖아! 이거 모양! 체력 그리고 안 달아져가! 뭐야! 안돼! 오빠 3초 동안 가만히 있어! 잠깐 기다려봐! 안 나아! 죽어! 야 안돼! 어? 오빠가 죽었다고? 잠깐만! 자! 아르미는 그냥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르미 여깄다! 안돼! 안되겠어!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한 거를 가져가겠습니다! 강한 거? 어! 좋아! 이거면 좋겠어! 오빠 나 이제 2층이야! 2층이라고? 좋아! 해보자고 한 번! 2층 좋아! 너의 이제 3개는 끝났어! 오케이! 뺄 르놈! 아 뭐야! 너무 커! 아 이거 이거 위에 막으면 안 돼가지고! 뺄 르놈요! 이거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? 여기 맞나? 뺄 르놈! 안돼! 나 좋아서 죽어! 빨리 뺄 뺄 뺄 뺄 뺄 weniger! 안돼! 죽어 죽어 죽어! 잠깐잠깐만! 여기서 쉬어! 어 쉰다고? 야! 내가 일할 줄 빠른 색깔 꺼지 왔다. 안 돼! 쭈푸야, 여기. 아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나 진짜 좁았으면 죽어! 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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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이게 피가 조금 들어도 계속 맞으니까 엄청 아프네. 자, 이렇게! 이렇게! 내가 죽을 거 같아? 이게 안 움직여! 안 움직여! 길막았어! 길막았어! 3초 동안 기다려라. 1, 2, 3! 이거 어디였지? 어디였지? 여기였나. 1, 2, 움직여! 여기다 여기! 여기가 아니었어! 뭐 뭐 다시 올라갈 거야? 올라갈 거냐고! 다시 올라가야 돼! 올라갈 거냐고! 나는, 나는 포기하잖아! 올라갈 거냐고! 안 돼, 아르비! 죽었다, 아르비! 죽는다! 아르비 죽네! 나 근데 약간 생명이 좀 긴데? 왜 이렇게 길어? 야 안 죽어, 왜 이렇게! 나 사실 피해 짱 많아.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짱 많냐, 피해가? 거의 다 죽었다! 거의 다 죽었어! 안 돼! 거의 다 죽었어! 오 근데 아직까지도 안 죽었어! 거의 다 죽었어! 여기 밟고 이렇게 가면 돼. 아르비의 최고 기록은? 바로 저기! 저 뭐야 어디 있어. 어쨌든 저기야! 나 그래도 나름 많이 올라갔어. 오케이, 이거는 내가 가져온 거니까 삭제해. 처음엔 무조건 기본이야. 저 겁나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센 거 할까봐. 자 기다려봐, 아르미 준비 좀! 아르미 준비 좀! 준비! 시작! 시작! 안 됐어!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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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!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맞았지? 맞았지? 안 맞았는데? 안 맞았다고? 어디다 놓은 거야? 부정! 지금 여드름이 터졌나? 뭐야? 오빠 여드름 다 터지게 해줄게! 가자! 뭐야 이거 놓은 거야? 부정! 저거 남정이었다. 왜 이렇게 잘 맞춰 이거? 자 여기 위에 딱 만들면은? 밟을 수밖에 없죠? 여기에 딱 놓으면? 내가 이거 보니까 여기 사다리 위에 딱 넣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. 왜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어 뭐야! 너무 반칙이에요! 아니야 오빠! 오빠 가는 길은 안 막았잖아! 좋아! 나 그냥 가고 있어요! 이러다가 피 채워지겠는데? 터치 피하 차라! 안돼! 그럼 긴 걸로 바꾼다! 얏! 자 좋았어 좋았어! 그냥 갈게요 안녕! 아 뭐야! 저기 저렇게 갔다고! 이게 쉽지가 않아! 얏! 하지만 체력도 안 찼죠! 얏! 체력도 안 찼죠! 이래쓰게! 키면 돼! 어 막았어! 어 안 막았어! 옆으로 갈 수 있잖아! 옆으로 갈 수 있잖아! 나도 나도 옆으로 갔어? 재밌는데? 그럼 여기 헤얼리 점프에 놓으면 다를 수밖에 없어! 응 이쪽으로 가! 뭐야! 이쪽으로 가면 되지! 안녕 간다! 천재잖아! 조금 아픈데? 여기는 맞을 수밖에 없다! 어 이거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! 안 돼! 그러면 여기서 딱 점프하니까 여기를 딱 맞겠지! 안 돼! 완벽한 계산법! 아르미는 역시 똑똑해! 이쪽으로 가자! 여기에 슬쩍 넣어놓는 거지! 안 맞아! 그럼 여기다가? 맞았어! 맞았어? 여기다가? 길을 만들어 줄게 오빠! 너 근데 그 정도는 안 돼! 그래? 응! 레벨업 해오던가! 그래 레벨업을 해야겠어! 저저저 간다! 아르미 쪽으로만! 조금 길게! 난 정사각형! 정사각형으로 간다! 뭐야 정사각형 뻥! 깜짝이야! 안 돼! 여기 머리 위에 콩! 안 돼! 할 수 있어! 백현 할 수 있어! 짠! 여기 이렇게? 여기 인절미 하나 놔드릴게요! 편하게 가세요! 여기도 인절미 하나 놔드릴게요! 아파요! 왜 이렇게 잘라 쟤? 나는 오빠의 게임 플레이를 다 계산했어요! 아르마 나 근데 너가 떨어진 데는 거의 다 왔어! 안돼! 이럴 수가! 거절아! 뭐야 이거! 좋아! 오빠 그래도 안이 좀 춘 거 같은데? 탈려 탈려 탈려! 이렇게 된 거 다 커져라! 탈려! 다 커져! 안 아파요! 응 안 밟으면 돼! 아니 이럴 수가! 간다 아르마! 아니 오빠 너무 빠른데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! 안 돼! 여기 그럼 여기다가 놔버린다! 아 아르미가 여기에서 죽었던다! 안 돼! 더 이상 가면 안 돼!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기 파란색까지 봐줄게 한번 여기 파란색 위에까지 못 올라가면은 너의 승리인 거야! 아 진짜? 어! 그렇단 말이지! 아 아르미터! 아 아르미터! 아 아르미터! 아 아르미터! 어 뭐지? 오빠가 떨어졌어? 빨리 달려! 그럼 난 저기에다가 함정을 설치해 놔야겠군! 어디다가 함정을 설치해 놔야겠군! 아 됐다 됐다! 아 됐다! 아 됐다! 자! 오빠 편하게 와! 알겠어! 너 방해 안 해? 방해하지 마! 아 뭐야! 맛 봐라! 불지옥을! 아 하지마 나 체력 많아! 나 엄청나게 튼튼하다! 아 그래? 그럼 여기 다 불지옥으로 만들어줘! 아 뭐야 이거! 야 불지옥이다! 야! 야 잠깐! 아 이거 뭐야! 야 너 막았어! 어 막았다고? 어! 이게 왜 막은거야? 야 막았어! 저거 못가잖아! 아! 그렇네! 아르미가 막아버렸네! 그래 나 저기 간다 오면 너 3초동안 저거 다 지우고서 일단은 가만히 있어! 알겠어! 난 더 강력한 걸 찾아와야겠어! 가자! 간다! 이 불지옥을 피해! 야! 아니 저거 안 맞다는데! 간다! 이거 엄청나게! 엄청나게 무서운 블록인데! 자 간다! 자 간다! 이건 밟을 수 밖에 없다! 야 안 밟아! 야 야! 뭐야! 좋아! 야 너 한방 블록을! 야! 죽었다! 한방 블록을 한다! 아니 한방 블록을 계속 넣는데 안 맞았어 오빠가! 어 진짜? 아 내가 잘했는데 아 어쩔 수 없다! 나의 승리로 하는 수밖에! 아 이럴 수가! 근데 인정이다! 자 오늘 이렇게 젊 못하 올라가기 방해하기를 해봤습니다! 정말 재밌었습니다!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컨셉도 들어갑니다! 안녕!